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김정숙 여사의 옷값이라던가 악세사리 관련해가지고 청와대라던가 여권 진영의 인사들이 요 며칠 사이에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이 논란들 관련해가지고 점점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데 어떤 부분은 청와대의 해명과 맞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관련 소식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정숙의 옷이라던가 악세사리 관련해가지고 가장 논란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호랑이 무늬의 브로치였는데요. 해당 브로치 같은 경우에는 명품 브랜드 까르띠에 2억원짜리 제품이 아니냐 뭐 이런 의혹에서부터 몇만원짜리 싸구려다라는 이런 해명까지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보도를 보니까 이 호랑이 브로치 제작자 박모씨가 직접 해명을 내놓았는데요. 그의 해명을 살펴보면 제작자 박모씨는 자기는 굳이 진보도 보수도 아니라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브로치는 우리나라 호랑이를 모티브로 제작이 된 것이고 언론사에 직접 찾아가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는데도 계속해서 까르띠에 보도가 나온 것이 정말로 어이가 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문제의 호랑이 브로치는 갤러리를 오픈해가지고 판매할 제품으로 기획을 했었던 수백점 중에서 하나였고 남대문 시장의 유명 액세서리 전문 사입자를 통해서 스톤, 칼라, 크기 등을 정하고 주문을 해서 대량 구매 및 준비한 제품이었다라고 소개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당시에 소매가는 세트당 50에서 100만원으로 책정을 했지만은 갤러리 오픈 중단으로 단 한 점도 판매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씨는 당시에 우리나라 전통 미나를 소재로 디자인 활동을 하고 파리 패션쇼를 준비 중이었던 H 디자이너 선생님을 소개를 받았다면서 마침 선생님이 디자인한 호랑이 문양의 재킷이라던가 드레스에 딱 맞는 호랑이 브로치여가지고 파리 런웨이 작품에 쓰시라고 몇 점을 후원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패션쇼 후에 귀국한 H 디자이너께서 호랑이 브로치 두 개를 감사 표시로 드렸고 그 중에서 한 점이 김정순 여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꿈에도 이것을 까르띠에 하고 연결조차 하지 않았고 당시 H 선생님의 호랑이 미나 전시도 함께 가고 동계올림픽 마스코트도 호랑이였고 우리 미나에 나오는 크고 멋진 호랑이라는 말에 여사님께서도 고가도 아니고 유명 브랜드도 아닌데 굳이 한국 호랑이라는 말에 좋아하셨고 기꺼이 즐겨 착용하시니 감사했던 기억만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문 대통령 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자극적이고 왜곡된 제목으로 까르띠의 브로치 논란이 언론사라던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고 제작자 박씨 같은 경우에는 해당 논란이 있는 이런 기사들을 삭제해달라고 부탁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이 잠잠해지기는 커녕 일파만파 더 일이 커졌고 그토록 소상의 설명은 들었음에도 결국은 까르띠의 명품이 아니라고 밝혀지니까 이제 와가지고 싸구려 까르띠의 모조품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도 어이가 없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박씨는 호랑이 비슷한 것이면 무조건 까르띠의 제품이냐고 물은 뒤에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까르띠의 본산인 프랑스에는 호랑이는 커녕 레우파투도 살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했고 우리나라의 상징인 동물 호랑이 김홍두의 까치 호랑이가 예술 작품에 등장한 가장 아름다운 빅캣이라면서 즉 맹수라고 이야기했고 브로치 모티브에 대해서 재차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씨는 김정숙 여사는 가격 여부를 떠나가지고 기꺼이 미나에 나오는 한국 호랑이 올림픽 마스코트인 한국 호랑이라고 좋아하시고 인도 또한 한국만큼이나 인도 벵갈 호랑이를 신성시하는 나라여가지고 그것을 착용하신 것을 이렇게 왜곡을 하고 비난해야만 했는가라고 지적을 했고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2억원짜리 명품이라고 하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니 발뺌 목적 영상으로 두 번 피해자를 죽이는 이런 행태 이것이 존경을 받는 정론지의 자세인지 묻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튼 김정숙의 브로치 논란 같은 경우에는 제작자가 직접 나서가지고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제작자의 해명 같은 경우에는 앞서 탁현민이 김정숙이 해당 브로치를 인도 관련 행사에서 착용한 이유에 대해서 인도가 호랑이를 좋아하는 나라여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브로치를 착용을 했다라는 해명과 상당히 일맥상통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청와대 해명과 상당히 다른 부분도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김정숙의 옷값추천 논란과 관련해가지고 어저께 청와대는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이거를 사비로 그리고 카드로 구매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언론 측에서 취재해보니까 거래처에서 나온 5만원권 현금 결제 증원이 보도가 되니까 청와대는 그날 밤에 다시 말을 바꿔가지고 세금 계산서까지 발행하도록 했다라고 지시했는데요. 하지만 언론 측에서 취재를 해보니까 이거는 청와대 해명과는 좀 달랐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선닷컴에서 문 대통령 임기 중에 김정숙에게 천만원의 현금을 받고 한복을 판매했었던 장인 A씨에게 김정숙에게 옷을 팔았다라는 영수증을 끊어주었는가라고 물어보니까 그는 무슨 영수증을 내가 끊어주었는가라고 오히려 반문을 했고 언론 측에서는 안 끊어줬다는 말씀이조라고 재확인 요청을 하니까 A씨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을 끊어달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끊어줄 수가 있다라면서 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가지고 안 끊어줬다라는 얘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김정숙의 의류 구입비 결제와 관련해가지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이거 역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탁현미는 어저께 뉴스 공장에 출연을 해가지고 모든 의류하고 장신구는 사비로 카드로 구매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언론에서 취재해보니까 과거에 김정숙은 의류하고 구두를 각과 판매한 복수의 거래처는 모두 다 현금으로 대급을 지급받았다라고 증언을 했고 한복을 두 차례 판매한 A씨는 봉투에 5만원권 현금으로 각각 700만원하고 300만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으며 구두 15켤레를 판매한 수자 명장도 마찬가지로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이 보도가 나가니까 청와대는 말을 바꿨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여사의 사비를 현금으로 쓴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세금 계산서까지 발급하도록 지시한 것을 알고 있다면서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판매자인 A씨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측에서 이러한 입장을 내니까 영수증조차도 발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청와대의 주장을 다시 반박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옷을 판 쪽하고 청와대의 입장이 지금 상당히 다른 상황인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가지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누가 옷을 천만원어치를 구매를 하면서 이걸 한 번에 현금으로 결제하는가 이게 상당히 비상식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김정숙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대통령의 부인이 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문재인이라는 공직자 또는 유력한 정치인의 아내로 살아왔는데 이렇게 고가의 물건을 현찰로 구매하고 객관적으로 확인하기가 힘든 이런 루트로 물건을 살 경우에는 논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 텐데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아무튼 청와대가 이렇게 김정숙의 옷값이라든가 액세서리 관련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처음부터 이게 논란이 되었을 때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영수증을 까고 사실대로 전부 다 이야기했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됐을 일인데 그런데도 마치 결사항전하듯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다투고 국민들이 알 권리를 주장을 하니까 국민들하고 싸우다가 이제 와가지고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내돈내산이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해명조차도 사실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기에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전히 논란은 그대로인 상황이고 현재 청와대라든가 김정숙이 이런 논란의 한복판에 휘말린 것은 전적으로 본인들이 자초한 일이며 처음부터 국민들이 알 권리를 충격시켜주는 차원에서 정보를 명명백백하게 공개했다면 이런 논란이 생겼을 리도 없었을 것이며 결사적으로 뭔가를 감추려고 하고 소통을 거부하니까 국민들이 뭔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의구심이 커진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 사건 역시도 이번 정권의 불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